1 아 어집 앞돌려 주기로 보네요 4 게 맞네요 4 시켰기에는 키스가 약간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아 4 아 그리고 옆돌리기 배치를 아 자 이 공 맞으면 다음 공 배치 괜찮을 것 같습니다 4 아 아 아 어 바짝 따라 붙었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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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